지금의 술읽기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. 둘 마음이 별로 없는데 시간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았어요. 교체 타임하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? 이런 느낌이에요. 작년 같으면 이 정도 뒀으면 다음 선수가 될 텐데 라는 느낌이죠. 지금 보니까 김태민 선수는 좀 많이 두고 싶어 죽겠는데 안 두니까. 양재혁 선수가 안 두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.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있는 게 있고 막는 게 있고. 지금 막고 싶습니다. 막으면 흙의 중앙도 시꺼메지겠네요. 나는 평범하게는 안 둔다. 이런 수법이죠. 저수는 밀고 나오는 자세가 좋아서. 어깨에는 어깨로. 나도 알파고 바둑 좀 본 사람이다.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. 나도 좀 알아야 된 거죠. 네. 그 마음에 들어요. autonomous cars